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브이로그 수영장 갔다왔던 세명입니다 또 브이로그 엣로그 자막 수업 저희가 하는게 묘미죠 그쵸 그래가지고 또 하러 왔습니다 타자가 선우형이 저희 셋 중에서 제일 빨라가지고 선우형이 쓰기를 스티터법인데? 선우형이 쓰기를 했구요 자막 쓰실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2초에 경 다 먹어 누구보다 형이 쓴거다 어 뭐야 어떻게 이렇게 하네 우유등장 갑시다 우유등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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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카메라 찍은게 더 좋아보인다 니키여 여기 있네요 니키 등장 니키 든든하고 아하로 합시다 아야 니키하고 아야 와 재밌겠다 나 너무 행복해 이게 빠졌으면 되잖아 목소리 왜이래 우리 재밌어 도와주세요 와 뭐야 뭐야 이게 재밌다 우리 재밌게 찍었는데 아니 카메라가 두 대니까 재밌네 근데 우리 좀 재밌을 것 같긴 해 잘 찍었어 아 이거 물음표 하나 씁시다 물음표 뭔 소리야 뭐 사람 중고 뭔 소리 이거 뭐야 오 오 열심히 하네 오 열심히 하네 입술 나온거 봐 남의 짝를 살기 남의 짝 hidden 안 remove 예능한 거 같아 랩이 안 돼 가지고 있나? 아 편지 웃기게 했네 아 너 스포견드 진짜 너무 웃겨 예능하는 거 같아 이게 근데 진짜 쎄긴 해 저거 진짜 부피마사지야 스케일링이야 스케일링 근데 둘이서 진짜 잘 논다 난 저때 너무 평화로웠어가지고 약간 좀비 이렇게 딱 오고 있는데 혼자서 헤드셋 껴가지고 모르고 있는 느낌 버거 버거다 버거 나 이거 정확한 이모티컨 뭔지 알아 이걸 클로즈한 거였어 야 머리가 거의 소가 일단 나리네 아 나 진짜 웃기게 생겼어 호이 이거 호이 야 진짜 두 개에서 잘 논다 이거 재밌었어 올게디야 길어야지 자 touряд 진짜 핵점 잘 놀았다고요 이거 자 갓본 랩미네 아 그 뭐냐 그 리메인 리메인 랩미네 우리 리메인 가로 치고 일본 수고 애니메이션 갑시다. 모르는 분이 있었어. 여기다 불협화함이라 적혀져가지고. 불협화. 근데 진짜 잘 놀았다 이때. 초등학생 둘이 여행 온 것 같네. 다 아이브티 입고 있는 게 레전드. 전쟁 2탄 갑시다. 나 머리 왜 이래. 아니 진짜 이 형 지독했어. 나도 지독해. 괴물이네. 진짜 괴물이다. 진짜 납전빨이다. 니키 정원 조각. 나쁘지 않은데? 이때 머리 박았어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 머리 부작용. 하하하하 이걸 버텨? 이걸 버텨네. 하하하하 스파이더맨 그.. 아니 스파이더 센서. 진짜 이걸 버텨네. 근데 저번에 반 웃읍도 진짜. 생전 본능 레전드네. 하하하하 맛있다 말해. 하하하하 삼켜. 뭘 뭐라 적어요? 쩜쩜쩜쩜. 얘가 숟가락으로 내 거 퍼먹어서 살짝 민트 묻은 거 더 안 해보는 중. 하하하하 진짜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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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행복했습니다. 안녕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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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하하하하 네. 이렇게 자막 서 후 구급이 끝났고요. 아맞습니다. ㅠㅠ 보는데 재밌게 놀았네. 이때도 재밌었는데 재밌다. 보는 게 더 재미있어 보네. 편집이 재밌게 된 것 같아서 NG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고 역시 한림지네요. 학생들끼리 노는 것 같네요. 아무튼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놀았으니까 또 열심히 해야죠. 연습하러 가볼까요? 네,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! 안녕!